이 애니? 니가 요즘 만난다는 애가? 응 엄마 되게 이쁘지? 달이라고 해 달아 인사 아니 얜 어디를 보고 인사하는 거야? 교양없이 나 달이랑 결혼하려고 얘가 지금 제정신이니? 안돼 만나지마 당장 헤어져 에? 엄마 왜 안되는데 뭐 때문에 안되는데? 달이라고 했니? 우리 지구는 좀 특별한 행성이란다 미안하지만 헤어져줘야겠어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린 서로 가깝고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지구 넌 행성이야 행성이 니가 위성이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어디서 이런 회색 돌덩어리를 데려와서 말이야 그치 되게 이쁜 회색이야 이것 봐 피부가 얼마나 고지 몰라 아 아니 도대체 어디가? 어쨌든 그쪽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원래 천체차별하고 그런 행성은 아닌데 얘 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어딜 보고 있는 거니? 달은 나만 바라봐줘 달에게 함부로 말하지마 나 달이랑 결혼할 거란 말이야 어이구 이 못난 녀석아 내가 지금 이 꼴 보자고 널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그 어렵다는 골디락스 존에 넣어주고 적당하게 자전치 끼우려서 태양계에서 가장 푸른 행성으로 키워놨더니 뭐? 이런 자기장도 없다시피 한 위성 따위를 데려와? 그 놈의 골디락스 골디락스 그게 뭔가 맨날 그 얘기야 그만 좀 해 아휴 정말 그쪽이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섭섭치 않게 나왔으니 이제 헤어지렴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달이랑 태양계 더 날 거야 너 이 녀석 엄마 평생 안 볼 거야? 엄마 엄마 비와 지구야 예 지구야 저 귀집 화성은 좀 어떠니? 좀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구야 가면 안 돼 머리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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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왜 그래 엄마 괜찮아? 지구야 사실은 말이다 너희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란다 너희는 사실 한몸에서 태어난 남매였단다 맞습니다 태양 부인의 말씀 즉 지구와 달이 하나의 몸에서 태어난 두 천체라는 가설이 현재 지구와 달의 생성에 관한 유력한 설명입니다 달의 기원설은 분리설, 포획설, 충돌설 등이 있는데 현재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흑설은 거대 충돌설입니다 이 가설은 약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천체인 테이아가 원시 지구와 충돌하여 발생한 파편들이 모여 달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 충돌설은 다양한 과학적 연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지받고 있습니다 또한 달의 티타늄 동위 원수 비율이 지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거대 충돌설이 현재 달의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설명이지만 과학적 탐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발견과 이론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